안녕 안녕 어서와요 다들 안녕 안녕. 오늘 제 생일 라이브를 켰어요. 오늘 이렇게 회사분들이 준비해 줬어요. 너무 예쁘죠? 하이 받았어. 오늘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요즘 환절기라서 오늘 생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저 생일인 주인공인 만큼 오늘 공주하려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스스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거를 2년 전인가? 멤버들이 챙겨줘서 라이브 한 적이 있는데 ăng kms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다. 제가 보컬이에요. 가방도 진짜 보컬이고 너무 예쁘죠? 안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제 선물이래요 고마워요 다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되게 라이브를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뉴욕에 있을 때? 했던 거 같아요 이미 목걸이를 쳤으니까 제가 귀걸이를 한번 해 볼게요 귀걸이를 한번 해 볼게요 너무 웃기다 내가 잘 어울려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네 콘테스트에서 1인 통 분위기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들 얼른 대화하고 싶었는데 왜 누구지? 지금 회사 건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오늘이 생일이니까 어제 오늘이 생일이니까 어제 12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지인들이랑 생일 파티를 했어요 뭘 했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제 멤버들도 다 왔거든요 그래서 해빈언니는 제주도에서 촬영 중이여가지고 언니는 12시 땡 하자마자 영상통화를 해줬고 다른 멤버들은 다 축하해 주러 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생일 파티를 했는데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이따가 올리려구요 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다쳤다 아 열리네 그리고 내 생일을 위해 주이가 진짜 귀여운 키체인이랑 핸드폰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커플로 이렇게 줬더라구요 너무 귀여웠어요 다들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빌면 어떤 걸 빌어요? 난 궁금해요 여러분이 생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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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은 댓글이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만 땡겨볼까요? 이건 테이블에 가나요? 형이 앉지? 아니요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안녕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살짝 이렇게 땡줄 수 있나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어떤 분이 노빠쿠 탁재훈 보고 팬들 했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는 노잼 사람이어서 같이 했던 탁재훈 선배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나마 재미있었던 재미있었던 재밌었던 재밌었던 좋아해 예쁜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저 멀리서 찍어줄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케이크가 너무 예뻐요 케이크가 너무 예뻐요 헉 소우 프레디 워 아니 여기 제 이름도 적혀있고 이걸 이렇게 켜고야 되나? 어떻게 켜야 되지? 이게 뭐야? 어? 돌아가 이거 진짜 케이크예요? 이거 진짜 케이크예요? 이거 진짜네? 어? 너무 귀여워요 돌아봐요 이렇게 어?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눈으로 요즘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이렇게 꾸면 너무 좋아요 오늘 제 생일 라이브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휴 생일 축하합니다 땡큐 하이구 하이구 땡큐 감사합니다 포원을 빌어볼게요 어? 어잇? 다 자꾸 사라져요 오케이 오케이 와아아아아아 어 진짜 너무 귀여워 It's the cutest cake I've ever seen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는데 사진 찍어놓고싶은 그런 경기야 뭔가 좋은데 좀 커져나기도 하고 이끄니까 이끌게요 이것도 엄청 커져나는 윙도 있어 여기 못 당겨야지 그리 멈췄어 땡큐 그리 멈췄어 그리 멈췄어 뒤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의상 너무 예뻐 진짜 고마워요 오늘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둘 중에 뭐 입을까 고민했는데 되게 현란한 무늬도 있었고 아니 이거 입을까 했다가 그냥 좀 시크하게 심플하게 한번 가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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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가? 아멘 이게 아리 시즌입니다 양자리 아리는 양자리라고 하는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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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리가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안 좋다고 다들 그러는지 에이씨 음 에이씨 에이씨 som 에이씨 에이씨 만 외 statist 위 지금 언급해줌 공벌 지금 공부할 시간이면 공부하셔야죠. 근데 주말 아니야? It's a Saturday. 일단 더 아이콘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Is there anyone that has the same birthday? 음. 음. 고마워 I love you too 고마워 What else? I made a wish It's I Ina 안녕 Love you to death So sweet 고마워 과연 Ina The country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제가 고민 중이 꼼꼼 꼼꼼 얼어붙은 한강 위로 지금 안 보여주겠다고 이따 찍어야지 어떤 목표 저의 목표 올해 목표 저의 목표 올해 저의 목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기분 좋은데요? 저는 조금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계발 이라 자기계발 중 이라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운동 같은 거나 언어 같은 거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self-improvement is my goal this year I'm learning different language we'll see about how that goes I'm trying my best different sports and something like that self-improvement 아 귀여워? 아니다 너 너 어디 가니? 어디야? 근데 이거 공주 세트하고 여러분이랑 대화하니까 좀 부끄러워요 뭔가 공주평인네네 같아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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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단하고 훌륭한 왈 핸드폰에 게임 있냐고요? 있어요 전 게임도 해요 게임하는데 저는 이렇게 무서운 게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총 있고 뭔가 스피드 있거나 심장 뛰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잔잔하고 언제 들어가던 내가 여유 있을 때 들어가도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뭔가 동물의 숲 느낌이나 근데 이게 핸드폰 게임으로도 그런 게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번째 소리 듣는 게임들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휴대전화가 있어서 좀 이상해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환절기라 너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가 그러니 꼭 일교차도 크니까 저녁에는 겉옷 꼭 챙겨 입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조심하세요 저처럼 감기가 걸립니다 저처럼 감기가 걸립니다 지금 많이 나왔지만 목이 조금 안 좋네요 아직 임비텍 ISTJ냐고요? 저 계속 바뀌어서 저는...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좀 중간인가? ISTP도 나오고 ISTJ도 나오고 그냥... 근데 제... 이제... 제 친구들은... 누구는... 어 너 되게 계획적이야 누구는... 아니 되게 즉흥적인데? 이걸...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어... 그냥... 판단하기 나름? 뭐가 다르지? 아 이거 누를 수 있구나 아 이거 누를 수 있구나 어... 맞다 맞다 어... What's your biggest blessing for this year and what's your wish too? 올해 가장 큰 축복 그리고 나의 소원 음... 올해 가장... 어 제가 생각해봐야겠다 가장 큰 축복? 나는 어제... 또 느꼈는데 주위에 참... 좋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I feel like... I'm blessed that I have such great friends and family around me that give me good energy and... just... gives me good... good vibes so... so... yeah... 좋은 것 같아요 소원은... 저는... 소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좋거든요 저의 기억이 마지막에 있었던 생일... 기억? 추워 저는 작년에 또 라이브를 했어요 작년도 라이브를 했고 그때도 재밌었고 그때는 머리도 되게 까맣고 짧았고 좀 더 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작년이 그때도 살짝 감기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환절기에 되게 약한 편 그때는 아인이가 저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작년에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냥 아인이랑 제 친구랑만 멤버랑만 있었어요 아인이랑만 아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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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آپ 이렇게 그런 맛이 Hybrid 그래서 나는 지금 чис 24살 됐어요 벌써 20대 중반입니다 나이스 에잇 저 이것도 어떻게 한거지? 이거 어떻게 한거지? 난 토토가 됐어 야 토마토야 필터를 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뭐야? 됐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난 토마토가 됐어 토마토가 어디서 났지? 귀엽다 천천히 아, 땡큐 감사합니다. 인도에 오라고 도배를 누가 했는데 여자애들 우기님이랑 팔씨름하고 디디하기 그런 거 있나요? 디디하기? 고생하셨습니다. 감기가 아직 심한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얼른 에어컨을 꺼주셨어요. 그니까 원래 감기인데 이런 옷 입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쵸? 여러분 저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 얼른 선전할 땐 가디건 챙겨 입으세요. 안 그래도 저 이제 프롬 해요. 프롬 하니까 18일이 오픈이었나? 18일이 오픈이었나? 18일이 천오픈이었나? 아무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프롬. 이런 직접 소통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기대돼요. 벗으면 어떠지? 벗으면 어떠지? 벗으면 어떠세요? 제 공주님 네. 이렇게 빨게요. 너무 귀여워. 행복하다. 나도 귀여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왜 케이크 먹지 않나요? 저 케이크 이것까지 4개 받았어요. 어제 하나 받고 오늘 2개 받고 샵에서도 하나 주시고 매니저님도 하나 주시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먹을 케이크가 많아요. 이거는 먹는 건가? 이것도 먹는 거래요. I look like a fairy. Thank you. Can you do this emoji? 이 이모지를 따라해 나가는데 해보고 싶어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꺼 첫번째꺼 맞나? 두번째 세번째는 다 끝났어 잘해봤어 잘해봤어 원피스 보냐라고요? 저 안봐요 저는 귀멸의 칼날 보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삼각시나 닛이나 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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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원이다. 고마워. 공주. 어제 채원이도 생일파티에 와줬어요. 고마워. 아무튼, 아침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새벽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쯤이라 그랬어요. Jules Forever. 귀여워. 맞아. 공주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이로그를 올릴거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럴 생각 있는데 유튜브 채널 때문에 복잡해요.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얼른 브이로그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 또 새로 나온 거 있네요. 고양이. 이건 체리인가? 또 있나요? 안 온 거 있어요. 이거 곰돌이? 곰돌이. 고양이. 체리. 강아지! 이거 있다.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 강아지. 강아지. 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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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곧 해야되요 다시. 멀리서 보여줄게요. 되게 예쁘게 했는데 이제 곧 안녕할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 하얀 장미.. 오! 이렇게 장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음.. 음.. take that ribbon off.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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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What is your reaction? When you were, huh? Which countries are planning this year? I went to Japan this year. That was fine, 재밌었어요. I love the food there. What's on my nose? What's the name of Japan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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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I leave it on or take it off? What's the name of Japan this year? And hook me up. Ding. Ding. 응, 너. Do you have a dream visit to any country? 저는 제 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누구랑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혼자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무서워서. 다들 휴양지 괜찮은 것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몇원인데 다들 발리 진짜 좋다고 그러던데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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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from Mexico, from India, from the Philippines. 고마워, thank you. Hello. 귀걸이가 예뻐요? 고마워요. 그대가 더 예뻐요. 음... 한국은 언제까지 작년에 갔나? 작년 여름인가? 그때 갔던 것 같아. 비가 딱 내리려 할 때 갔던 것 같고, 정말 오래전에. Before, it was like my new season, I went to Hong Kong. 저, Hong Kong 너무 좋다고 하던데, 저 진짜 어디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조금 다음에는, 좀 더 구경해보고 싶은. I kinda wanna look around more Hong Kong. Next time, last time I didn't really get to see a lot of places, because I didn't know anywhere to go. So, maybe next time. 다음 기회. A lot of Russian people are happy. I'll put my name on the phone. I won't put my name on the phone. No! I can't do that. Is it really annoying? Is your family you have nicknames for? 가족이 저 부르는 별명? 어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저의 어린 시스터 언니한테는 펌킨이라고 불렀고 저는 푸든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푸딩인가? 푸든? 푸든? 푸든 푸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거 위니더푸에 거기에 There's 캥가 & 루 그거 캥고루 있는데 엄마는 캥가고 애기는 루인데 그래서 고모가 맨날 저 어린애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루 라고 불렀어요 My aunt used to call me Rue from 위니더푸 which is kind of cute because my Korean name is Rue because it's Rue Tue is Anyways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확고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one that came to my life that supported me and congratulated my birthday today 오늘 생일 축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주처럼 꾸여맞는데 공주 된 기분이고요 I feel like a princess It's a great day here It's a great day here I'm gonna enjoy the rest of the day Back home 다들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말하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일이 만큼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가 됩시더라 얍 낸시야 낸시야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더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나도 오늘 아니아니 그대도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고마워 마지막으로 케이크 자랑 한 번 더 할게 자랑해야지 보여? 안보이네 자랑할게 오잇 혼자서 사는 거 하 오늘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